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척추관 협착증이다라고 하면 좀 척추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을 얘기를 하나요? 네, 협착이라는 말이 좁아졌다는 말인데요. 저희 몸에는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라는 구멍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동그랗게 약간 타원형으로 보이는데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정상 척추관은 하얗고 동그랗게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허리를 안 쓰고 살 수가 없잖아요. 일하고 생활하다 보면 허리를 쓸 수밖에 없고 이렇게 허리를 씀으로써 허리의 척추의 부담이 조금씩 증가가 되고 이게 퇴행성 변화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디스크가 퇴행성으로 진행이 되면서 조금씩 눌리면서 신경 쪽으로 약간씩 밀려나오게 되고 신경 뒤쪽의 후관절 그리고 황색인대라는 인대가 붙어 있는데 이 인대와 후관절에 염증이 생겼다 없어졌다를 반복이 되면서 퇴행성으로 진행이 되고 점점 두꺼워지게 되고 신경 지나가는 구멍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좁아지게 되는 병이 협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동그랗게 돼 있던 신경 지나가는 구멍이 점점 좁아져서 약간의 세모 모양 굉장히 좁은 세모 모양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병이 협착증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좀 허리가 아프게 되면 나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라고 좀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원인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봄철이 되면 겨운에 안 했던 정리라든가 새로운 이사라든가 이런 것들 하시면서 좀 다치기도 하고 또 오늘같이 비 오는 날에는 기온이 떨어져서 또 더 고통을 좀 호소하시기도 하는데 이런 분들이 빨리 좀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좀 어떤 증상들을 보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협착증이 심하지 않을 경우 초반에는 주로 허리가 좀 뻑은하고 불편하다.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가 예전처럼 쉽게 펴지지 않는다. 이런 증상을 많이 호소를 하세요. 그런데 이제 협착이 좀 진행이 돼서 신경이 눌리는 정도가 조금씩 더 심해지게 되면 엉덩이부터 해서 허벅지 종아리까지 저리고 당기고 아프고 이런 증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저리고 당기고 엉덩이가 무겁고 좀 쉬었다 가야 되는 그런 증상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걷다가 보면 아프니까 앉아서 쉴 자리 찾기가 좀 바빠요. 그래서 버스 한정거장 걷기도 좀 힘들어지다. 중간중간에 가다가 쉬었다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오래 못 걸으니까는 운동을 또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오래 걷는 것 자체가 안 되니까 걷기 운동을 하고 싶어도 원활하게 되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전반적인 몸의 신체 기능이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근력도 조금씩 더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리고 또 오래 걷지를 못하니까 어디 마음대로 놀러 갈 수가 없어요.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어디 여행을 가서 놀러 가고 싶은데 여행을 가면은 친구분들은 저기 앞에 먼저 가 있고 뒤따라서 한정거 오세요. 본인은 이제 아파서 자꾸 쉬었다 가야 되니까 잘 제대로 쫓아가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같이 놀러 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잘 놀러 가지도 못하고 어디 외출을 하려고 해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래서 굉장히 우울증에 빠지시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우울하다 이래 와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오프닝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척추질환이 우울증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고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으로도 많이 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왜 척추가 우울증으로 연결될까 했는데 방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확실하게 좀 알 것 같아요. 사실 같이 여행을 가서 친구들이랑 좀 뒤처지게 걸어가고 또 가족들이랑 같이 좀 따라가지 못하고 하면 마음으로 좀 부담이 돼서 선뜻 놀러 가자고 하는 게 좀 반가운 소식만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좀 조기에 빨리 좀 진단을 내리고 좀 마음의 병이 생기기 전에 빨리 치료를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척추관 협착증 환자가 얼마나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니까 뭐 굉장히 비율이 높아요. 국민 5명 중에 1명이 지금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시면 이제 10년간 72%가 증가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또 협착증의 퇴행성 병이다 보니까 조금씩 늘어나는 면도 있고요. 또 100세 시대라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가가 되고 조금만 불편해도 좀 적극적으로 진료를 받고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 증가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